제목이 뭐야? 오줌 쌌어요 우와 잘했어요 하마야 이제 일어나렴 낮잠 자는 시간이 끝났단다 사자 선생님이 깨우는 소리에 하마가 일어났어요 어! 끈일렀다 친구들도 다 씻었는데 그때 생쥐가 다가왔어요 하마야 등 뒤에 감춘 게 뭐야? 나 좀 보여줘 안돼 안돼 안 된다면 그만해야지 토끼와 돼지도 다가왔어요 하마야 무얼 숨기고 있는 거야? 우리도 좀 보여줘 안돼 정말로 안된다니까 원숭이와 판다와 기린도 다가왔어요 하마야 꽁꽁 숨긴 게 뭐야? 우리도 좀 보여줘 안돼 안된다고 했잖아 안된다고 안된다고 우와 얘들아 하마가 이불에 오줌을 쌌어 아이콘 들켜버렸네 하마야 괜찮아 하마야 기운 내 얘들아 고마워 그 때 사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런이런 누가 이불에 오줌을 쌌니? 하마인데 다 오줌쌌어 선생님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머리를 긁적였어요 아니 뭐야 너희들도 오줌을 쌌구나 쥐 도끼 돼지 왕숭이 뱀다 쥐 도끼 돼지 쥐 잘했어요 잘했어요